그럼 해봐야지 파란색 공이 썩 녹색 공이 썩 빨간색 공이 썩 우와 이렇게 하니까 어떤 색 공이 많은지 쉽게 알 수가 있네 어떤 공이 제일 많게 나한테 파란색 공이 썩 와 맞았다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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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자 성원아 여기 장량감이 공도 있고 공룡도 있고 차도 있네 우리 이 중에서 어떤 거 제일 많은지 알아볼까요?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섯 개야? 그럼 우리 여기서 스티커 무슨 색깔로 붙일까? 노란색으로 거기다 한번 붙여보자 엄마가 떼줄게 자 하나 둘 둘 셋 넷 다섯 오 다섯 개였구나 일곱 여덟 모두 여덟 마리네 빨간색으로 해볼까요? 하나 여섯 일곱 여덟 자 동창이 여섯 개였지? 하나 하나 올 거예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섯 개 여섯 개 야 요즘이 어떤 게 제일 많지? 공룡 공룡? 공룡이 모두 몇 개 있어요? 여덟 개 여덟 개라 했어? 와 진짜 많다 공룡이 제일 많아요 무엇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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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많을까요? 파란 공 파란 공이 제일 많아요 무엇이 무엇이 많을까요? 궁금하면 그래프를 만들어 보세요 또 만나 고맙습니다 흥진아 흥진아 예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.